한경조각학과 한경조각학과 오늘의 알쓸시잡은? 네, 오늘의 알쓸시잡은 바로 한경조각학과인데요. 한경조각학과가 있는 조형관에 지금 와봤습니다. 오늘은 한경조각학과 일일체험을 해볼 거예요. 짠! 도착했습니다. 네, 여기서 바로 스컬피 피규어 작업을 해볼 건데요. 그 작업을 도와주실 한경조각학과 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이게 바로 미대생의 옷인가요? 네, 조속과의 상징인 옷이라고 할 수 있죠. 저는 미대생이라고 하면 멜빵 입고 붙들고 다니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. 그러면 스컬피 피규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오늘 준비한 재료는 우선 아클리물감, 호일, 스컬피, 헤라 이렇게 있는데요. 스컬피는 열이 가해지면 단단하게 붓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피규어 작업을 할 때 용이하고요. 그리고 이것을 조각하기 위한 나무헤라 를 준비했습니다. 피규어를 만들기에 앞서서 도구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. 다듬어 볼게요. 피규어 작업을 할 때 망치로 막 도전했는데요. 없으니까 그냥 조심하세요. 네. 깎는 건 그냥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잡고 연필 깎듯이 이렇게 착착 밀면 되거든요. 그런데 환경 조각학과잖아요. 네. 그 조각학과 앞에 환경이 붙는 이유가 뭐예요? 잘 모르겠어요. 조각이랑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그쵸. 힙씨도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랑 조각은 다른가요? 일단 크게 다른 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딱 그림으로 이 시기를 보잖아요. 저희는 인체를 만드는 걸로 시험을 보거든요. 그래서 2D랑 3D 그 차이가 제일 큰 거 같아요. 이게 저희 학교 마코트 이름의 이모티콘이거든요. 어떤 모양으로 저희 오늘 만들 건지 골라볼게요. 저는 얘 할래요.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. 저는 사랑이 가득한 이 친구로 한번 해볼게요. 스컬피를 그럼 꺼내볼게요. 되게 고무 차갑 같네요. 안에는 호일로 좀 채워줄 거예요. 아 뼈대 같은 거군요. 일단은 잘 안 돼요. 약간 그 팽 친구 같은데요? 팽땡 그 친구요? 그 친구 약간 이루메 라이벌 아니에요? 라이벌? 아 이루메 그 정도 컸나요? 그럼요. 그럼요. 우리는 이루메 그 정도 됐죠.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.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루메가 날아갈 정도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잘 되지 않네요. 저는 머리를 이만큼 만들었어요. 아직 몸통은 만들지 못했고 머리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약간 이루메 라기보다는 펭귄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지금 팽땡 너무 따라한 겁니까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고 이루메에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만져야 될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까맣는 헤라로 안으로 넣어서 다듬어주면 됩니다. 손을 이렇게 이렇게 정글정글 얹어서 구멍을 만들면 돼요. 말은 쉽죠. 그쵸. 웃겨요? 네. 일단 완성하셨나요? 네 완성했어요. 네. 저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이거를 굳혀 부어서 채색을 해볼게요. 일단 뜨거운 물에 구워서 굳혀 보도록 할게요. 실수. 네 이제 완성된 거를 채색을 해볼게요. 준솔씨의 예술원을 불태워주세요. 거기다. 좋아요. 제가 한번. 이게 한 번에는 깔끔하게 안 돼서 적어도 한 두세 번은 저치를 해야 될 거예요. 어쩐지 제 지금 얼굴이 너무 얼룩덜룩해서 나만 그런 걸까?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왜 안 쓰냐? 넌 쓸 수 있어. 쓸 수 있어. 쓴다. 용기를 불어서 주니까 쓰네요. 역시 이룬에 용기가 가득한 친구잖아요. 미룬에 뭘 쓰지 몰라. 저는 다크초코 좋아해서요. 이렇게 다 만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사실 처음에 보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만드는 과정 내내 되게 재밌었고요. 비종공자가 하기에 굉장히 좋은 취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 이렇게 스컬피로 이루메을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. 빨리 하지.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여러분 누가 이름에 갔나요? 당신의 선택은? ㅎ ㅎ ㅎ ㅎ ㅎ